스핑크스 스핑크스는 인간의 머리, 사자의 몸,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신화 속 존재로 그리스 신화에서의 스핑크스는 여성의 머리, 사자의 몸통, 새의 날개를 가진 기만적이고 무자비한 존재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스핑크스는 자신과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에 답하도록 도전을 제기하고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경우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먹는데 이러한 지독한 모습은 신화와 오이디프스의 연극에서 등장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집트 신화에서 스핑크스는 일반적으로 남성으로서 묘사되며 그리스 버전과 마찬가지로 흉폭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자애로운 성격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와 이집트 양쪽에서 스핑크스는 수호자로서 여겨졌으며 이들의 조각상은 종종 사원 입구의 측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핑크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스핑크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민간어원에 따라 누르다, 조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스피고와 연관됩니다. 이러한 이름은 사자가 사냥감의 목을 물고 죽을 때까지 억누르거나 목을 졸라 죽인다는 사실에서 유래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 수잔 와이드 바우어는 스핑크스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형상을 의미했던 이집트 단어 셰세프 앙크가 그리스식으로 변질된 것이며 짐승 자체와 관련되기보다 자연석을 깎아내어 만든 스핑크스의 조각상과 관련되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혜상스 시기 동안 스핑크스는 유럽의 장식 미술에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스핑크스의 이미지는 초기에는 고대 이집트 버전과 유사했지만 다른 문화권으로 수출되었을 때 스핑크스는 원본에 대한 설명이 다양한 번역들로 인해 혹은 다른 문화 전통에 통합되면서 개념이 진화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조금씩 다르게 상상되어 왔습니다. 서양 미술에서 스핑크스에 대한 묘사는 대체적으로 왕릉이나 종교 성원처럼 장엄한 건축구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고 유명한 스핑크스는 기자 대스픽크스로 나의강 서안의 기자 대피라미드에 인접한 기자고원에 위치하며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스픽크스는 피라데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건설연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집트 학자들은 대스픽크스의 머리가 파라오 카프레와 유사하여 기원전 2600에서 2500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소수의 비주류 지질학자들은 스핑크스 내부와 테두리 주변의 물침식 증거를 제시하며 이는 대스픽크스가 카프레 시기보다 앞선 기원전 만년에서 5000년 사이에 지어졌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합니다. 스핑크스 물침식 가설로 언급되기도 하는 이 주장은 이집트 학자들 사이에서는 지지가 거의 없으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주장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건설자들이 이 조각상에 초기에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대스픽크스 유적지에서 제18왕조의 파라오 투투모스 4세 석판에 새겨진 기원전 1400년의 비문은 당시 지역 태양신의 세 가지 형상을 가리키는 이름들인 동툴 무렵의 태양 케페라, 정오의 태양 라, 해질 무렵의 태양 아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파라오들은 강력한 태양신인 암사자 세크메트와의 긴밀한 관계를 보이기 위해 자신의 무덤을 위한 수호신 조각상의 맨 위에 자기 머리를 조각했습니다. 대스픽크스 이외에 다른 유명한 이집트 스픽크스로는 현재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있는 화강암으로 여왕의 모습과 유사하게 조각된 하트셉스트 여왕의 머리를 가진 스픽크스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맨피스의 야외 박물관 내에 있는 설화속고 조각상의 맨피스 스픽크스가 있는데 이란 스픽크스의 테마는 왕룡과 신전 근처에 줄지어 서 있는 수호자 스픽크스들의 거대한 거리를 형성하거나 대규모 단지의 층계 기둥 위에서 세부장식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암혼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양의 머리를 가진 크리오 스픽크스는 그의 숭배가 가장 강했던 테배의 900개가 세워졌습니다. 칼르낙 신전에서 각 크리오 스픽크스는 전신길이의 파라오 조각상과 마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임무는 악령의 힘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대스픽크스는 이집트의 상징이 되었으며 이집트의 우표, 동전, 그리고 공식 문서들에서 자주 등장하며 2023년 3월 덴데라 신전 단지에서 석회암 스픽크스가 발견되었는데 약간의 미수와 보조개를 지닌 것으로 묘사된 이 스픽크스는 로마 왕제 클라우디우스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자의 대스픽크스는 카프레이 피라미드 앞을 수도한 거대한 스픽크스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픽크스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스픽크스 석상들 중에서 크기가 제일 크고 아름다운 이유로 대스픽크스라 불리며 인간의 머리와 사자의 몸을 가진 신화적 생물인 스픽크스가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을 석회한 조각상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을 똑바로 마주한 스픽크스 조각상은 이집트 기자에서 나의 강 서쪽 어규의 기자공원에 위치해 있으며 스픽크스의 얼굴은 카프레 파라오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발부터 꼬리까지 그 길이가 무려 73미터에 달하고 기저에서 머리까지의 높이는 20미터, 뒷다리와 엉덩이 부분의 너비는 19미터로 고대 유적들이 수많은 이집트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된 조각상입니다. 스픽크스의 코가 떨어진 이유로 널리 알려진 사실은 1798년 이집트에 주둔해 있던 프랑스군의 전투 중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군대가 쏜 포탄에 맞아 깨졌다는 설이 있지만 이는 나폴레옹 탄생 이전의 여러 자료들에 의해 반박되고 있습니다. 스픽크스의 코가 없는 모습을 묘사한 17세기의 그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15세기 아랍 역사가 알 마크리지는 스픽크스의 코는 1378년 모하메드 사함 알 다르라는 수피 무슬림 극단주의자가 불러뜨렸다가 기물 파손제로 처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 또한 20세기 미국의 고고학자 마크 레너가 수행한 고고학 연구에서 스픽크스의 코는 3세기와 10세기 사이에 간혹 발생했던 악천후와 부식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결론내리며 코에 대한 전설들은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 부분이 떼어져 나간 부분 이외에도 턱수염도 떨어져 나갔는데 이 턱수염은 현재 영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턱수염 부분의 제작연대와 나이를 조사한 결과 원래 스픽크스를 건설할 때는 없었지만 후대의 파라우들이 따로 붙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1900년대 모래 속에 있던 턱수염을 영국 고고학팀이 발굴하면서 영국 박물관에 비치하게 되었습니다. 192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집트는 이후 영국에게 턱수염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영국은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스핑크스 시리즈 첫번째 시간으로 이집트의 스핑크스에 관한 이야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